봉화은어축제가 어제 내성천과 봉화 10개 읍면 하천에서 은어를 방류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온라인 축제의 문을 열었습니다.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제22회 봉화은어축제는 최연석, 여경래 등 유명 셰프가 참여하는 은어 반두잡이와 요리클래스가 진행되고 무관중 콘서트, 사진 콘테스트 등이 열립니다. 축제 전 과정은 유튜브 축제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. 봉화군은 현장 축제를 위해 준비한 은어를 축제 기간 동안 시중가보다 50% 할인된 가격에 봉화체육공원에서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판매합니다.